벌벌 떠는 애가 그거 버릴 때 심정이 오죽해? 딸 연속은 그렇게 잘 알면서 내 속은 왜 몰라줘? 내 속 좀 알아줘 봐! 내 속 좀! 자기 뱃속으로 나온 지자식 속도 모르면서 내가 당신 속아 알길 바래?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야. 이거 왜 이래? 이제라도 반성해. 자식 하나 잃고 싶지 않으면. 따라와라. 주소는 맞는데, 우리께 아닌데. 죄송합니다. 택배입니다. 아, 예. 아까 댁에 아무도 없어서 앞집 502호에 맡겼습니다. 그걸로 502호에 맡기면 어떻게 해요? 그 집 우리하고 원수진 집인데. 예? 원수져서 말도 안 한다구요. 다시 찾아서 갖다 주세요. 바로 앞집인데. 여보세요? 고객님! 택배입니다. 옥수수 배달 왔는데 한 시간 넘게 헤매고 있습니다. 주소는 맞는데. 예? 어제 옆 동네로 이사 갔다구요? 네, 이쪽으로 좀 갖다 주세요. 바로 옆 동네라 가까워요. 10분밖에 안 걸려요. 그게 저기... 그쪽 동네 제 담당이 아니라서. 그런 게 어딨어요. 바로 옆 동넨데. 아저씨, 지금 갖다 주세요. 꼭이요. 어휴, 수고하십니다. 어휴, 수고하십니다. 어휴, 수고하십니다. 어휴, 수고하십니다. 고객님! 고객님! 잠깐 빌려줄 수 있지? 그럼요. 안 그래도 오신다고 해서 싹 비워놨습니다. 이 시간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. 인사해. 우리 둘째 딸. 안녕하십니까? 선생님 제자 호 남형이라고 합니다. 예. 여기 관장인데 너 중학교 몇 년 후배쯤 될 거야. 그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 가자. 기어봐라. 기어봐라. 왜... 너도 이제 터뜨리면서 살아. 참지 말라고. 그러다 비용도 해, 인마. 네 신랑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싸우게 생겼으면 싸우고 욕하게 생겼으면 욕해. 대놓고는 못해도 샌드백에다가 욕 한 바가지 퍼붓고 한바탕 두들겨 패면 좀 시원해질 거야. 요즘 힐링 힐링 하길래 욕 힐링이라고 내 마음대로 이름 붙여봤다. 한번 때려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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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운 사람. 너 속상하게 하는 사람 하고라도 좋아. 아버지가 헐 간 거니까 괜찮아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나가야 해야 뭐야. king 아... 거기까지 아... sword. 감사합니다.